집중호우만 오면 물바다가 됐던 충북대학교 정문앞 지하에 빗물을 가두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. 50년에 한 번꼴로 내리는 큰 비도 견딘다는 지하구조물 내부를 김대웅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충북대 정문앞입니다. 땅 아래로 내려가 보니 깊이 8m에 가로세로 50m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옵니다. 빗물관이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잠시 보관하다 인근 하천으로 다시 퍼내는 시설입니다. 100억여 원을 들여 1년 4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50년에 한 번씩 시간당 80mm의 폭우가 내려도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기존에는 장마철이면 물이 넘쳐 상가마다 침수 방지판을 따로 설치할 정도였습니다. 청주에 빗물 저장시설이 설치된 곳은 내수와 내덕지구에 이어 세 번째. 청주시는 상습 침수 지역인 수곡지구에도 이 같은 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